짜리 이거를 한 번에 벌로 쳐야 되네 조심 간다 더 힘을 줘야 돼요 힘이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렇게 힘을 줘야 돼? 네 그냥 뒷발을 쳐야 돼요 뒷발 우리 연습생 때 우리 연습생 때 무섭다 바로 그냥 차보세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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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앉으려고 앉으려고 앉아 앉아 편하게 앉으려고 편하게 앉으려고 저희가 뒷컵을 서있게 불편해서 이렇게 앉으려고 한 거예요 됐어 빨리 빨리 간다 나 다리만 쳐면 되나? 빨리 오케이 야 오토아 너 아무도 좋아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어 뭐 빨리 야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지 야 너네 다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나 너무 많이 쳤어 야 야 이거 누가 이런 거 내려놔 너네 나 아니야 아 진짜 너네 나 진짜 안 돼요 나 진짜 안 돼요 생긴 게 딱 줘봐 영상 보면 알지 생긴 게 딱 생긴 게 딱 이거 아니 이거 안 내리고 우리 고지 말자 우리 고지 말자 나 진짜 안 내렸어 나 진짜 안 내렸어 우리 못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올라와 나 진짜 안 내렸어 나 진짜 안 내렸어 나 진짜 안 내렸어 나 진짜 안 내렸어